인문학 공장의 공장장 김경목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기호는 실체가 됐고 실체는 아바타로 변해버린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결합니다 이 중에 사람이 아바타가 된 첫 번째 케이스가 등장해버렸어요 아자황이라는 분이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많은 생각을 합니다 뚜렷이 드는 생각은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치 창출의 방법이 뒤집혀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 창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이 세상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의 영역이 기계의 영역에 포위되어 버렸어요 이 영역을 뚫고 나가서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러한 변화들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뀐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혁명은 의식주의 순환과정 속에서 탄생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의 문제에 집중된 혁명의 시대예요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세종의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였고 지금의 시대는 그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선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15세기 세종시대와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주 다르지만 같은 근원적으로 같은 그 시대를 살았던 세종의 생각법과 오늘의 생각법을 연결해야 하는 인문과학적 사유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 옛 선조의 생각을 오늘날 빌려와야 하는 그래서 세종을 오늘날 우리들의 곁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세종의 생각법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지 여민과 애민이라는 세종의 사상을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겠죠 여민과 애민은 이 휴레 사상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전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된 사상들이죠 그래서 세종은 이렇게 했어요 백성을 향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라 그리고 심혈을 기울이는 방법으로써 여민과 애민의 방법을 신하들에게 알려주고서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애민의 실천 방법은 무 애민지외라는 말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신하 주로 수령들에게는 이 애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거든 수령의 직책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해도에 가면 각 고을에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진대하여 구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유리하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어떻게 하고 경기도에 가면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제2기간 내내 수령들에게 하는 말을 종합해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 휴리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휼하고 구휼하고 극휼하고 무휼해라 라고 그래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나누고 백성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형벌을 삼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라 그 결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해라 자 두 번째 그 휴를 하는 방법으로 여민하라는 걸 알려줘요 이 여민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 여민가위라고 하죠 의심난다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럼 왜 여민이었을까 여민한다는 것은 내가 세종이 어떤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너도 보지 않았어? 그죠 대답을 하겠죠 전 못 본 것 같은데요 또는 저도 보였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걸 듣고 나서 본인이 본 것을 설명합니다 쭉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이래요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아는 걸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이렇게 풀어줘요 연결된 직관적 사고가 분절된 지성적 사고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한 다음에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여민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민의 과정을 통해서 세종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세종은 생각을 도둑질을 해오기를 원했어요 이 절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저게 도둑질할 절자예요 저 도둑질할 절자가 도둑질할 절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쌀 벌레가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쌀을 부으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먹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쌀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쌀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둑질할 절자는 이것을 도둑에게 비유해보면 내가 도둑질할 물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물건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오늘도 와보고 내일도 와보고 주인이 몇 시간에 한 번씩 자리를 비우는지도 보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치밀하게 생각해서 훔쳐가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할 절자에 담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과 똑같다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보고 그것에 변화시켜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정초가 그윽히 생각하건대 하고 쫙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신하들이 그윽히 생각하건대라고 얘기하는 것의 뒤를 보면 그윽히 생각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세종은 그 도둑질할 절자 그윽히 생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민의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세종의 철학을 전달했던 방법을 좀 종합해보면 이래요 과제를 맡길 때는 도둑질하도록 생각하게 했고 전류하게 했고 본인과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날 때는 이유를 알려주었고 어떤 인물을 맡길 때는 가까이에서 인견해서 말했고 의심 날 때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과 맞닿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와 같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팩트와 팩트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조금 무식한 겁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팩트를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팩트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좀 덜하고 그 팩트와 팩트 사이 그 사이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생각법을 통해서 세종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사람들의 삶의 품과 격을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정례봄이 이래요 철학에 대한 공감은 굿주를 만들고 굿주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 문장은 제가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하면 이 문장 아닐까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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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